드라마 마우스를 너무너무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마우스 열심히 끝까지 한번 촬영해보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우스 파이팅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요한이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마우스의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한소준 역할일 뿐이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아직 홍주의 서사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 한 해 한 해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마우스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봐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사랑하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조금은 자극적이고 잔혹하고 센 소재들도 많고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이 캐릭터들이 그 끔찍한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웃으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지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상황과 같이 추리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에 저희가 정말로 힘이 내서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즐거움을 저희가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즐거움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